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폭락장이 오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김승호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작가이자 실제로 사업을 하셔서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하신 분입니다. 5천억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폭락장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폭락이 오면 그때 기회가 온다. 나는 그때 주식 사야지. 이런 분들 아마 계실 건데요. 오늘 폭락장이 오면 어떤 일들이 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장이 계속되다 보면 탐욕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어? 저 아파트 어제는 5억이었는데 오늘은 5억 2천만 원이네? 어? 그렇게 또 일주일 지나니까 6억이 됐네?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아파트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어? 나 이거 뭐 여기 진짜 내가 살지 않아도 5억에 사서 5억 2천만 원 팔면은 2천만 원 버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파트 투자나 주식 투자. 탐욕에 가담해서 뭔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의 실제 가치와는 상관없이 주가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묻지마 구매가 일어나는 거죠. 왜? 이게 뭐 가치가 어떻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1만 원에 샀으면 1만 2천 원에 팔면 되는 거예요. 10억에 샀으면 11억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돈을 버는 거니까. 이렇게 탐욕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시장은 계속 끝없이 가치와 상관없이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반드시 100%입니다. 반드시 거품이 빠지는 폭락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안 온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위기와 호황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대로 계속 갈 거야. 뭐 빠지는 일은 없겠지 폭락이 오는 일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그래서 호황이 오면은 폭락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단지 시기의 문제다. 5년 뒤에 오는지 10년 뒤에 오는지 20년 뒤에 오는지 그걸 모를 뿐이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대개는 10년 정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서를 해가지고 10년마다 큰 위기가 온다라는 이런 말도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기가 오면은 경제 위기가 오면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막 쏟아도 나와요. 아 이번 위기는 뭐 어떤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뭐 가계 부채 때문에 뭐 기업들이 어려워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막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막 설명하는 전문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정말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다 사후적으로 뭔가 얘기를 덧붙일 뿐이지 예측을 한다거나 정확한 진짜 구체적인 원인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장이 발생하면은 새 사람이 나타난다고 이제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폭락장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제 크게 새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새 부류를 쭉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어떤 부류에 속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폭락장을 맞이했을 때 여기에 대처한 자세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고 폭락장이 오면은 뭔가 금융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한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이 망하면은 삼성전자 투자하는 사람, LG전자 투자하는 사람, 현대차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식이 폭락했으니까 이런 사람들만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든 투자하지 않았든 간에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금융위기가 옵니다. 경제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업들의 활동, 기업들의 영업위익이 줄어들게 되죠. 위기가 오니까 소비가 유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은 당연히 물건들 안 팔리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업들은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바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죠. 구조조정을 하면은 멀쩡하게 내가 주식시장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나오게 되고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락장이 발생하면은 경제위기가 왔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주식에 투자했든 안 했든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금융자산은 모든 사업체와 연결되어 있고 주가폭락은 회사의 사업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물 경제는 빠르게 식으면서 모든 사람의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경제위기가 오면은 아파트에 투자했던 사람이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이든 투자 안 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경제위기의 여파의 충격을 모두 다 받게 된다. 소득의 축소는 부동산 침척이 이어지고요. 부동산 하락으로 용자가 회수되거나 빚을 지은 사람들은 채무 독촉을 받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투자라든지 영끌에서 아파트 사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은행 입장에서는 경제위기가 오니까 빨리 빚 갚으라고 도축하게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금리 이자 부담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어떻게 되죠? 빚을 그동안 계속 집을 유예해 줬는데 이자만 내도록 그런데 이제는 은행에서 빨리 돈 다 갚으라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어려워지느냐. 빚을 지은 사람들이 점점 궁지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장에 오면 빚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든 투자하지 않았든 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은 그래서 이 빚이라는 것을 최소화 없으면 가장 좋고요.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폭락장이 왔을 때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폭락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빚도 없어요. 그리고 안정적입니다. 이들에게 폭락장 뉴스는 언제나 불경기라고 아우성치는 어떤 부류들이 조금 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주식 시장이 항상 잘 나갈 때도 이거 너무 거품이 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식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 너무 어렵다. 언제까지 빠질지 모른다. 위기가 언제까지 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게 다 스쳐가는 뉴스리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어차피 실제 폭락의 영향도 빠르면 1년, 늦으면 몇 년 안에 다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쓸 결로조차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태에서도 이익을 보는 자산가들입니다. 이들은 몇 년치의 자산을 한꺼번에 벌 수 있는 기회로 이 위기를 인식해요. 이런 폭락장에서는 실제로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의 이동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물이라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는 않죠.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부자에게 흐릅니다. 그런데 부자의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 흐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폭락장에 오면 부의 이동이 이뤄지긴 이뤄지는데 어떤 식의 부의 이동이 이뤄지느냐 부자가 더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빚도 많고 생활도 어려운데 경제 위기가 오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 부자라고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부자 중에서도 일부 부자들이 이 폭락장을 기회로 해서 더 큰 부를 늘려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하고 공포에 떨며 모든 재산을 던져버릴 때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이들이 결국엔 돈을 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돈을 버느냐 리스크가 가장 커요. 경제 위기가 왔고 폭락이 왔으니까 리스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주식도 사지 않고요. 아파트도 사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여기서 일부 큰 돈을 버는 부자들은 여기서 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리스크가 커서 아무도 사지 않네? 이때야말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주식을 다시 보니까 리스크가 이제 없는 거죠. 왜? 가격이 터무니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이제 주축이라는 걸 한 거죠. 주축 아파트든 주식이든 더 이상은 리스크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떨어졌으니까 10만원짜리가 4만원 3만원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되어버린 거죠. 아니 어쩌면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스크가 충분히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이걸 알아챈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번다는 겁니다. 산업과 경제에 대한 근본 가치를 믿고 세상이 결국 전진할 것임을 믿는 낙관주의자들 이들의 야망은 매번 성공했고 가장 큰 부의의 이동은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폭락장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될 것이냐 폭락장에 영향을 입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폭락장에 더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이냐 폭락장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왜 피해를 본다고 했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오니까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빚을 지은 사람들, 부채를 지은 사람들, 영끈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은행에서 돈 갚으러 도초당하니까 이제 완전히 궁지에 내몰리게 된다고 했어요. 폭락장에 영향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왜 입지 않는다고 했죠? 빚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위기라는 것은 언제나 왔고 뉴스에서 좀 더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뿐이고 또 몇 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극복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도 쓰지 않고 또 빚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 거죠. 마지막 폭락장에 더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죠? 폭락장에 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위기 때문에, 이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 다 투자를 하지 않자 가격이 폭락하고 헐값이 되고 이 헐값된 가격을 보니까 어? 이 리스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네? 그럼 이 리스크를 반영한 가격이니까 어? 정말 이제 리스크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이 폭락장을 오히려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폭락장이 결국 더 부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지금 주시장이 좋다고 부동산이 좋다고 이게 영원하지 않겠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어쩌면 10년마다 어쩌면 그 이상 혹은 그보다 짧게 오늘 위기를 조금 더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